붉은 계열을 좋아해요? 다른 색깔을 안 해봤어요. 그냥 항상 그런 색깔을 안 해봤어요. 피부톤에는 제가 봤을 땐 네트한 것도 괜찮은데 네트한 모양도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머릿결이 일단 많이 상했어요. 네, 여기 서킷이랑 또 머릿결 제가 또 관리를 안 해서 맨날 단속이 잘... 그랬을 것 같아요. 앞머리를 좀 채울게요. 앞머리를 좀 채울게요. 가늠만 이 정도 있어요? 네. 이렇게도 타고 그냥 여러 가지 타고 이렇게 제일 많이 팔네요. 다른 색깔은 안 해본 이유가 있나요? 음... 다른... 지금 위법생이죠? 네. 어디 있어요? 멕시코요. 멕시코? 멕시코 쪽 사람들 약간 붉은 계열 좋아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금색도 많이 하고 다른 색들도 많이 하는데 그냥 다른 색깔을 시도를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색을 처음에 한 번 하고 계속 여색을 보고 있었어요. 너무 밝은 색하긴 피부가 까매가지고 또 안 오는 것 같기도 했어요. 사실 피부톤은 좀 밝은 게 더 낫긴 해요. 아... 그냥 그... 붉은색 아니어도 괜찮으면 네. 제가 맥타운 블루로 조금 밝게 한 번 해볼까요? 네. 괜찮아요. 색깔은 그럼 제가 나눠서 할게요. 네. 나이가 오래. 여러 명이에요? 네. 어머니가 제 유튜브 보시다가 무대를 한 번 해보라고 본 거예요? 네. 앞머리도 길이를 좀 짜고 앞머리도 길이를 좀 짜고 네. 층이 있는 게 좀 괜찮아요? 네. 너무 밝게 나왔으면 아쉬웠는데 아... 아... 네. 확 짜거든요? 아... 그까지는 너무... 너무 짜는 거는... 알겠어요.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짜는 거는... 머리 별이... 많이 상했어요. 여기 염색도 두 번 정도 하고 하마도 했었어서... 되긴 하는데 엄청 깨끗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대학생인가요? 어... 아직... 제가 어렸을 때도 외국에 있다가 한 번 한국 왔다 해서 원래는 올해 대학을 들어갔으면 했는데 안 뜨면서 메뉴하는 줄 알았어요. 메뉴? 네. 멕시코가 약간 스페인어? 네. 스페인어. 스페인어 맞죠? 네. 잘 알죠? 네. 잘 모르잖아요. 이런 거. 그쵸? 추천 좀 해주세요. 네. 아시는 분이 그쪽... 그쪽... 그쪽이 있어가지고 네. 딱 멕시코는 아닌데 그 멕시코가 있으셔가지고 좀 잘 알아요. 그렇죠. 실물이 더 나으신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실물이 더 나으신 것 같아요. 확실하죠? 네. 확실해요. 들으셨죠? 실물이 더 나으신 것 같아요. 네. 멕시코 음식 중에 제일...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말했을 때 네. 1등 음식 하면 불고구잖아요. 네. 멕시코는 뭐 많이 먹어요? 딱고나... 딱고? 딱고도... 딱고... 네. 아, 타코하사비? 아, 타코하사비? 미안해. 아니, 그냥 타코하사비 여기 있잖아. 네. 있죠. 술 한번 보셔. 왜 이상이야. 아, 웃기네. 그쵸? 그게 뭐예요? 통색이다가? 그... 또띠아에 고기나... 빵에다가... 빵에다가... 빵... 밀가루... 난... 그... 인도 난 같은... 어, 그거 나와요. 네. 그런 부리또... 한국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나초... 그런 거... 그렇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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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뭐... 칠라키메스라든가... 멘칠라다라고... 이런 것도... 그... 뭐더라... 그... 똘띠아 안에 닭고기 넣어서... 이렇게... 소스 같은 걸 되게 많이 먹거든요. 음... 그래서 또... 고기도 많이 먹고... 아... 고기를 많이 먹어요? 네. 음... 기름진 걸 많이 먹어요. 그쪽은... 그... 좀 싼 편인가요? 국가가? 어... 한국에 비하면 많이니까... 맞죠. 요즘에 많이 오르고 있어서... 요즘에... 그쪽은 인건비 싸죠? 인건비 싸죠. 그렇죠. 아... 저는... 그쪽까지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효율이 안 나요. 여기 효율이 안 나요. 아... 왜요? 여기에... 달점이... 달점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뭐... 우리나라가 살기 편한 데는 없어. 한국 세계 어디로 가죠? 맞아요. 우리나라는... 오늘... 오늘 아침에 주문하면... 노캐비를 좀 오면... 네. 전을 모잖아요. 그렇죠. 이런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도 없죠? 많이 없죠. 그래서... 거기는 대부분... 차가... 있어야... 이 정도 가능해서... 차가 없으면... 이게... 힘들어요. 음... 색깔 어때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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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령하는 통으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네. 앞머리 한번 잘랐어요? 어... 예전에... 초등반... 1월달에... 앞머리 잘랐다가... 아... 이렇게 나은 머리가? 아... 제가 맨날... 원래 습관이 없다고... 그냥... 미스터리 없고 넘겨서... 그냥... 기르고 있어요. 기르고... 어... 조금... 신호 좀 내드릴게요. 얼굴이 약간... 통통한 편이라... 네. 약간... 동그란 형이어서... 앞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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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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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